자 지금부터 제 20회 정신리동생 2부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 2부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초등학교 62회 선배님 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너네 정말 잘하시는 가수입니다. 초등학생 유양도씨 부대입니다. 여러분 백성 홈의 시간입니다. 담들은 미워해도 나는 좋아 나만을 사랑한다면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진실로 나를 좋아해 담들은 그 일을 못생겼다고 싫어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한 번쯤 마음은 영원토록 변할 줄 모르는 남자 남들은 흉을 봐도 나는 좋아 나만을 사랑한다면 제목을 사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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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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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은 싫어해도 나는 좋아 언제나 사랑한다면 미끈한 얼굴로 바람둥이 남자는 정말 싫어요 남들은 그 일을 못생겼다고 흉본다 해도 불같은 사랑은 남몰네 단둘이서 하는 거래요 한 번쯤 마음은 영원토록 변할 줄 모르는 남자 남들은 미워해도 나는 좋아 나만을 사랑한다면 남들은 그 일을 못생겼다고 싫어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한 번쯤 마음은 영원토록 변할 줄 모르는 남자 남들은 흉을 봐도 나는 좋아 나만을 사랑한다면 나만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은 사랑한다면 내 사랑에 대해 내 사랑을 사랑한다면 수상하기 그 일을 못생겼어요 천사아 그 일을 못생겼어요 저렴한다면 한 번쯤에 사랑한다 말해주어 나만을 사랑한다고 그리워 우는 마음 했다는 마음 나만을 사랑한다 말해주어 잊으려 애를 써도 잊을 수 없어 가슴에 남아있는 당신의 모습 아, 잊지 못해 나만을 사랑한다 말해주어 사랑한다 말해주어 나만을 사랑한다고 서러우는 마음 해달픈 마음 나만을 사랑한다 말해주어 참으려 애를 써도 참을 수 없어 가슴에 젖어있는 당신의 모습 아, 꿈에라도 나만을 사랑한다 말해주어 잊으려 애를 써도 잊을 수 없어 가슴에 남아있는 당신의 모습 아, 잊지 못해 나만을 사랑한다 말해주어 아, 잊지 못해 아, 잊지 못해 아, 잊지 못해 아멘 아, 잊지 못해 고맙다 아, 잊지 못해 지금 감사합니다.